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오고 싶어 왔죠. 뭐가 좀 나오네요. 엄마 그냥 다 먹으면 되지. 먹으면 되는데 여기 색깔이 있어요. 접시에 색깔이 있습니다. 맛있나요? 진정민? 끝없이 나온 모습이 3알 3알 5알 아니 미소 된장꼬마 문화한 거 중국어 알죠? 아니 횟집에 이런 거 왜 먹죠? 이거 왜 먹어요? 디저트도 안 먹어요 오빠가 오빠 돼지같이 먹나요? ㅋㅋㅋㅋ 근데 이게 유추벅같이 아니라 소세지같아 네 아하 다 보냅니다 뭡니까요? 3,600원짜리 3,600원짜리 다 먹었으니까 이게 다 몇 접시예요 다 먹었으니까 이거 빨리 사자 하겠습니다 1,600원짜리 2,6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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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600원짜리 2,600원짜리 당신이 몇 접시에 먹은 거 같아요? 2,600원짜리 3분의 2는 먹었어요 맛있었습니까? 최고? 응 음 척틀 5,600원짜리 2,600원짜리 4,600원짜리 5,600원짜리 6,000원짜리 6,000원짜리 감사합니다.